이번에는 멕시코로 가보겠습니다 출렁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도 몇 개 있는데 처음에 멕시코에서 마을 사람들 다 모아놓고 개통식을 했대요 개통식을 하던 날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네 이제 멕시코 한 도시에서 출렁다리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통식이 열리니까 영상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래서 이게 지금 무너진 상황인데요 여기 이제 멕시코 시장도 와가지고 개통식의 다리를 건너는데 이게 갑자기 무너진 겁니다 이제 다행히 이게 높이가 한 2, 3m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얘기를 하기를 누군가가 갑자기 점프를 해서 이게 무너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출렁다리라고 하는 게 누구 한 명이 뛴다고 해서 이게 무너진다고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겠죠 당연히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무너진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부실 시공 첫날부터 드러났습니다 사람들 모아놓지나 말지 시장까지 왔는데 망신을 당했습니다